우리의 운명 우리의 운명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봐봐 오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나 방 너무 잘 쉬는데? 불 좀 피할게 오 마이 갓이야 이거 오 마이 갓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키 넣는 데가 없는데? 일단 들어봐봐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 이거 맞아? 오 마이 갓 징을 트렁크에 다 세워서 붙여놓고 필요한 거 있으면 꺼내서 이렇게 이것 야 괜찮네 이런거면 장난아니지 여기서 6명 같이 있으라고? 어 넌 여기야 자 이거 둘 다 큰거야? 어 원래 외국원 좀 약하지 않을까? 자 왕님 잘 침대 좀 정해주세요. 잠자리 좀 정해주시죠. 일단, 아까, 아까 들어왔는데 여기 트렁크 많잖아요. 이쪽, 이쪽에서 자는 사람들은 트렁크 여기다가, 이쪽에서 자는 사람은 트렁크 이쪽이다. 잠깐만. 뭐야? 아니, 그냥 열리는 거야. 트렁크가 이쪽이, 트렁크가 이쪽이. 아니, 그거는 뭐, 왕님이 정해줘 빨리. 아니, 근데 그건 크게 상관없을 거야. 아니, 이런 걸 위험하지. 좀만 더 밟아 봐. 이제 낡은 거야. 잠깐만요. 옆에 불이 있네, 옆에 불.